떡볶이 먹어야지 어서와 여기 뭐가 맛있어요? 여기 떡볶이도 맛있고 튀김도 맛있고 뭐 다 맛있지? 그럼 그냥 그거 다 주세요 알았어, 잠깐만 기다려 침운한 음식 나왔다 맛있는 냄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맛있어요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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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커 내 얼굴만의 얼굴 넓어 넓어 잠시만 나 떡볶이가 안 나는데? 할머니 떡볶이 떡볶이 다 떨어졌는데 맛있는 떡볶이 이게 뭐야? 떡볶이? 이게 무슨 떡볶이야 짜증나 할머니 어디갔어? 떡볶이가 남았어 가루 떡볶이 가루 떡볶이 으음 매워 완전 맛있어 음 오잉 피카츄 한 마리 주셔. 여기 있습니다. 진짜 피카츄 뭐야? 너무 맛있는데? 이거 우리도 팔아야겠다.